먼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? 처음 듣는 종목이실 수도 있겠고 요즘 같은 장에서도 오히려 하락하는 증시에서 만큼보다도 더 사실 반등이 나왔을 땐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죠. 그러나 이럴 때 진정한 승부를 한번 펼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우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전일 공개방송 때에도 지난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흘러다닐 때 수급에 대한 동향과 거리랑 분석을 통해서 코스 확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를 주목하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급반등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드렸었죠. 시장은 어쨌거나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 이후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.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반등이 상승으로 이끌어내면서 정고점트를 돌파할 건 아니죠. 다음 주에도 또는 당장 내리라도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꺾여버릴 수 있는 장세예요. 이게 바로 반등장의 특징이에요. 상승장과는 차이점이 있겠죠. 그래서 수급에 대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이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1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신 시스템 1봉 차트가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 업체 이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온 것은 뭐냐면 최근에 뭐 자동차 업종들 지수 안주일 때 반등 많이 나왔었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관련된 업종과 이 섹터들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바디 용접과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. 그래서 이런 설비 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가 또 아닐 때는 매출액이 좀 더 위축이 좀 되고 매출액 등락이나 변동이 좀 심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이어나간다 했을 때는 해외 시장까지 어떤 개척이 된 부분들까지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. 자 1봉 차트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오늘자 추세라인 구간 때에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었어요. 근데 정작 이 종목에 대한 적중 포인트는 뭐냐면 V, 거래량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그러죠. 앞글자 첫글자 V를 따서 V 전략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대량의 매수회가 들어갔던 게 여기 있죠. 누군가가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는 매도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다시금 치고 올리면서 이평선 이쪽으로 올려놨어요. 게다가 추세라인까지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는데요. 현재는 라인 구간 때에서 가게 된 지지만 받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회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매수, 공략 가능한 구간 때는 3,900원대 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목표 주가는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급락을 막기 시작했었던 올해 4월달, 3월달 때 매물정 때가 있는 4,800원대를 목표가로 삼겠고 하단부 라인 때가 대량의 매수회에 이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3,5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수납공시스템 부위전략 포착 중 우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